안녕하세요. 너를 국어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 저자 김범준입니다. 갑자기 모르는 얼굴에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소개를 하니까 뭔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설명을 드린 뒤에 이 구길만이라는 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4시간, 14시간이라는 키워드는 학창시절의 제 별명과도 같은 키워드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가면서 정말 하루에 학교 수업 듣는 시간까지 포함을 한다면 14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정말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할 정도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 즉 14시간을 전부 다 집중하지는 못했지만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거의 맨날 14시간이 넘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3 때 수능에서 국어 3등급을 받게 됩니다. 제가 국어에만 정말로 유독 신경을 많이 써서 공부를 했는데도 이 3등급이 나온 거였어요. 제가 사실 수학이랑 영어는 그래도 2등급까지도 나오고 1등급도 간간히 나와서 괜찮았었는데 이 국어라는 과목이 3등급 위로 절대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있는 선생님들 싹 다 들어봤습니다. 전 사이트 선생님들 다 들어봤고요. 국어 공부 시간만 하루 6시간을 투자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문제집 다 풀었었고요. 그러는데도 성적이 하나도 안 올랐었습니다. 계속 3등급 이상으로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수능까지 망치고 재수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재수를 결심하고 나서도 성적이 계속 오르지 않았어요. 재수 때는 얼마나 더 국어 공부에 더 투자를 많이 했겠어요. 국어 공부에만 진짜 6시간, 7시간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3 때 제 발목을 잡았던 게 국어였으니까 국어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재수 때 3월 학력평가까지 성적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3월 학력평가에서도 3등급을 받았고요. 그렇게 계속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재수할 때 3월에 딱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재수학원을 안 가게 되고 독서실에 가게 되면서 이제 여기저기 사이트도 둘러보게 되고 이제 공부 방법이 안 맞다는 걸 알았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오르비라는 사이트를 보게 됐는데 그 오르비라는 사이트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혜택을 줬었는데 이제 전 강좌를 일주일 동안 무료로 학생들에게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심찬호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듣게 됐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강의는 심찬호 선생님의 이제 2019학년도 수능 그 우주 지문, 우주론 지문 해설 강의였는데 1시간 반쯤 되는 강의를 그 독서실에서 앉아서 정말 순식간에 봤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국어 방법들이 국어 공부법들이 머릿속에서 다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봤던 책들에서는 천천히 읽기보다 빨리 읽기를 강조했고 기호는 무조건 써야 된다고 말을 했었고 EBS도 무조건 봐야 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듣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기호 쓰지 마라, 천천히 읽어라 천천히 읽어야 오히려 풀린다 EBS 보지 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에서부터 이 사람 뭔가 다르다 하고 빨려 들어갔었죠. 그렇게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제가 이전 수능에서는 3등급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 학년도 재수를 하고 나서는 1등급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느냐 결국의 핵심은 독해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겠지만 결국 이 국어라는 과목은 글을 읽고 제대로 이해하면 게임이 끝나는 과목입니다. 그걸 독해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고3 내내 이 독해력이라는 것을 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문제를 풀까 어떤 문제집을 풀까 어떤 강의를 들을까 구조도캐를 어떻게 하면 체화시킬 수 있을까 EBS는 뭘 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으니까 근본적인 글읽기 실력이 올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고 글읽기 방법을 교정하고 나서 제가 2개월 만에 제 기억으로 6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에서도 1등급을 받았고 결국 수능에서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제수학원을 제가 다녔으니까 그때 친 더프나 이감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도 싹 다 1등급을 받았었어요. 국어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수생활 또 고 1, 2, 3 동안 겪었던 문제들이 깨지는 경험을 하면서 이 방법을 좀 책으로도 쓴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얻고 국어 성적을 높게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책이 바로 이 구길만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제수 때 선생님 강의를 듣고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던 그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명료화해서 풀어놓은 책이 바로 이 구길만이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구길만이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목차는 이렇게 구길만을 제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드린 다음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가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길만을 왜 만들었나 제가 사실 이 구길만이라는 책을 만들기 전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많은 책들을 한번 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구길만이라는 책을 만들기 전 구길만에서 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책이 있다면 제가 굳이 책을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독해력이라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잡고 독해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책들이 있나 하고 제가 매일 교보문고에 가서 비문학 관련된 서적을 한 권씩 봤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권도 없었어요. 그런 책이. 독해력을 올리는 법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책이 없었고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제대로 섬세하게 알려주는 책이 없었습니다. 물론 책 중에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 한 문장 쓰고 그 밑에다가 해설을 다는 식의 책들은 몇 권 있었지만 이 독해력이라는 키워드 도대체 독해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키워드로 잡고 핵심으로 잡고 한 문장 한 문장을 해설해주고 있는 책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길만이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도 한 번쯤 느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말씀을 해주셨을 수도 있는데요. 체화가 어렵다. 또는 수업을 따라하기 힘들다. 또 복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평들이 가끔씩 나오긴 합니다. 선생님이 정말 쉽게 강의를 설명해주시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못 따라오는 학생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도 사실 제가 3등급일 때는 선생님 강의를 100%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해주시는 비문학 방법이나 아니면 문학 감성 방법들을 보면서 내가 저걸 체화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선생님 수업을 듣고 한 한 달까지는 확신이 안 섰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 도중에 생각하라고 펜을 내려놓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나면 책에 써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약간의 갈증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해소하고자 이 구길만을 만든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3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라가면서 이런 책이 있었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글로써 구체적으로 풀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을 구길만이라는 책에 담았고요. 그래서 이 구길만을 만들면서 선생님 강의를 같이 본다면 체화 시기를 두 배 이상 단축시키겠다. 두 배 이상 단축이 된다는 게 아니고 단축을 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이해도도 두 배 상승을 시키겠다. 그 다음에 복습 방향도 명확하게 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중에 3, 4등급 학생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를 처음 따라가실 때 제가 겪었던 그런 고민들, 어려움들을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이 구길만이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길만이라는 책이 제가 이게 만들었다 해서 끝이 아니라 정말로 이 책으로 효과를 보는 학생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구길만이라는 책에 신뢰도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후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화면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2023 수능 치르고 입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구길만이라는 이 책과 심창우 선생님의 강의가 정말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국어 성적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글을 읽는 것이 너무 즐겁고 생각하는 행위가 사랑스러워집니다. 이게 주작같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칠 때쯤이면 정말 이게 맞는 말이구나를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 수능 후기 올리겠습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능 한 달 전에 구길만 책을 샀고 시간이 없어서 2주만 투자해서 책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된 시간이라 이 책을 믿고 해도 될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만년 3 받고 구모 때는 4 받다가 수능에서 92점 받았습니다. 그 다음 뭐 너무 감사해서 댓글 달아요. 작수 5, 올해 구모 2 한 문제 차이로 1등급 놓친 반수생입니다. 9길만 내산산 했는데 70점대에서 98점까지 성적 수익 상승했어요. 그 다음 뭐 이렇게 필독서예요. 여러분들 필수입니다. 이거만큼 좋은 비문학 교재는 없네요. 그 다음에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다. 그 다음에 뭐 읽고 비문학 만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후기들이 많이 쌓여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냥 아무 책이나 지금 자신있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책을 가지고 이 전년도 수능에서 성과를 받던 학생들의 후기를 가지고 와서 정말 이 책이 여러분들 공부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길래 이렇게 좋은 후기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의문이 드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독해편과 기출편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독해편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심천원 선생님 강의에서 들으실 비문학과 관련된 개념들, 풀이법들을 제가 14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명료하게 개념 정리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챕터 1을 보시면 여기 이제 14습관을 제가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건데요. 뭐 수능 5분 안에 20문장 외우기 게임이 아니다. 사자는 함부로 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심천원 선생님이 강의에서 말씀하시는 비문학을 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들을 제가 명료하게 14가지 습관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들을 읽으면서 읽으면서 또 채화를 하시면 비문학을 푸실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푸실 수 있게 제가 구성을 해놓았어요. 그 다음에 챕터 2에서는 제가 이제 고1 때부터 재수를 하면서 시험을 정말 100번 넘게 쳐봤는데 그렇게 100번 넘게 시험을 치면서 어떻게 시험장에서 태도를 가져야지 가장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지 에 대해서도 챕터 2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3에서는 이 책을 덮고 구길만이라는 책을 덮고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까지 복습 방향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편에서는 이제 14습관을 내가 이해를 했어. 내가 제대로 인지를 했고 이제 내가 14습관을 제대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 14습관을 이해한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출편을 보면서 적용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14습관이라는 것이 정말로 수능에서 나왔던 최고난도 지문에서도 통하는 것인가 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들은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책으로만으로도 제가 여러분들을 1등급 받을 수 있게 하기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쓴 책이기 때문에 다소 쉬운 지문들은 뺐고 수능에서 역대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지문들만 선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인문과학기술경제법으로 나눠져 있고요. 각 항목마다 세네 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네 지문에서는 제가 앞서 배웠던 14습관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면서 읽었어야 됐는지 어떻게 읽었어야지 이 지문들을 다 맞출 수 있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2021학년도 수능 북학론인데 이 북학론 지문을 제가 해설할 때 정말 한 문장 문장마다 해설을 다 달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문제 해설인데 문제 해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문 해설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뒤에 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지문을 100% 온전히 이해하면 문제는 알아서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의 경우에도 문제 해설보다는 지문 해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문을 제가 정말 한 문장 문장마다 보면서 여기에서는 이 단어가 중요했고 왜 중요했냐면 이 문장을 읽고서는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야 됐고 이렇게까지 사고를 진행을 했어야 됐다. 라는 것들을 정말 상세하게 모든 마지막 문장까지 다 풀어서 써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이제 향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나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복습할 때 그다음에 수업 듣기 전에 이제 14습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밑줄 칠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이제 14습관을 읽으면서 개개인별로 나는 이 부분이 좀 이제 인상 깊게 와닿았다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내가 몰랐던 사실이었네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밑줄을 치시고 선생님 수업을 듣기 전후로 그 부분들을 복습하시면서 그 부분들을 채화를 하셔야 되거든요. 채화를 내가 그냥 수업을 한 번 듣고 말면 그게 휘발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강의들을 글로서 개념화 해놓았으니까 그 개념화 한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채화시기를 빠르게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챕터 1, 2, 3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기출 적용편까지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상 깊었던 것들 그 다음에 내가 깨달았던 것들을 필기를 해놓거나 아니면 밑줄을 쳐놓으신 다음에 선생님 강의 듣기 전후로 한 번씩 복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수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거고 채화시기도 좀 앞당겨 질 겁니다. 확실히. 제가 이 책 이 구길만 비문학 편을 쓸 때 가졌던 마음가짐인데요. 진짜 저는 이 책을 별로면 환불해 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썼어요. 앞서도 말했지만 정말 이런 형태의 책은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독해력이라는 것 정말 피지컬을 올리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말하고 있는 책은 없었습니다. 제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았던 점도 접목을 시켜서 좀 더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강의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정말 밤낮으로 이 책 쓰는 데만 정말 한 반년 넘게 걸렸거든요. 이 책을 구상하고 이제 실물화 해내는 데까지 정말 많은 공을 들였고 제가 고3 제가 처음에 선생님 수업을 들었을 때 제가 3등급이었을 때 이런 책이 있었으면 정말 도움이 되겠다 라는 심정으로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드실 수가 있어요. 책 내용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은 네이버에 솔로 리딩이라고 치시면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 구길만 자주 하는 질문들도 모아놨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입을 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구길만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제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해답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길만 비문학편에 이어서 문학편도 함께 나오게 되는데요. 문학편도 선생님께서 앞으로 이제 문학을 가르치실 때 말씀하시는 내면색의 공감 그 다음에 심상 떠올리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더 개념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체화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개념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니까 제가 정말 이 비문학편보다 더 오래 걸린 게 문학편이었어요. 사실 문학이라는 것이 해석의 다양성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좀 단어로서 표현하기가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공감 뭐 연대 이런 것들 공감 뭐 유대 연대 이런 개념들조차도 되게 추상적인 단어예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풀어내는데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근데 쉽게 풀어냈습니다. 쉽게 풀어냈고 이 구길만 문학편의 경우에도 선생님의 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의구심이 드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정말 체화가 되는 건가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맞는 건가 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제 책을 보면서 이 구길만 문학편을 보면서 개념을 한 번 더 되짚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복습하는 겸으로 읽어보시면 문학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체화하시는 시기가 훨씬 더 앞당겨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이 책은 구길만 비문학편 문학편 둘 다 제가 고3 때 아 제가 이게 3등급이었을 때 정말 이런 책들이 있었으면 내가 좀 더 빨리 1등급이 됐었겠다. 또는 선생님 수업을 듣지 않았을 때 고3이었을 때도 이 책들이 있었으면 내가 좀 더 빨리 국어에 대해서 깨닫고 좀 더 빠르게 1등급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정말 진심으로 쓴 책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 책이었으면 정말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국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3,4등급 학생분들이 보시면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 구길만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고요. 네. 이렇게 구길만 책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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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